안녕하세요 휘지입니다 자 오늘은 또 브롤 애니메이션 네 브롤만화 여러분들과 또 같이 감상해보는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또 개꿀잼 영상 제공해주신 혼스트롬프 시리즈님께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채널 들어가셔서 예 꿀잼 영상 쫙 깔렸으니까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지 바로 가봅시다 뿅 스토롬프 파워큐브 상자 잔뜩 깔려있습니다 오케이 여기 먹으면 대박각인데? 다이노마이크 다이노마이크 싹쓸이 각이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좋아 오 띠용 저거 먹으면 바로 1등각이다 눈치 살살 보면서 하지만 뒤에 누군가가 노리고 있다 자 가자 딱 와 공곡기 야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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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ض 오케이 파워큐브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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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먹어 하지만 뒤에 누군가 위 voters 오마이 갓 평소보다 한.. 한 4배 쎄 보이는데요 kingdom 아우 예예예예 어 뭐야 하하하하하하 끝판왕은 불인가 야아 바람 부인으로 다 빠졌다 아 일단은 먹으러 갔는데 궁극기로 샵수리 하하하하 이 파워큐브는 낼껏 아니 와 와 보에 이런 반전이 하하하하 결국에 제일 불쌍한거지 다이너마이크자너 남좋은일만 하고 끝나버렸네 하하하 헌스트롬프 자 다음이야기 또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뭘까요 오우 자 이번에는 또 스파이크가 등장했네요 이번이야기 바로 신상 스킨 아이디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타 오케이 니타 등장이고 레오 오우 잠깐만 이렇게 보니까 뭔가 니타랑 레온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든다 아 하하하하 진짜 곰탱이가 이거 아냐아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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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좋다 뭔가 귀여운듯한데 약간 어? 왜? 뭐가? 뭐가 문제야? 그래 그래 좋아요 좋아 좋아 드래곤 레온 스킨 통과 자 다음 상어 스킨 레온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어 뚜루루뚜루 레온 상어 아 얘는 뭐야 니타는 뭐 수평해 하러 갔어? 하이 상어 레온도 통과 뭡니까 오우 사무라이 레온 야 이것도 괜찮은데? 똥똥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아 니타 정신 뭐 차리죠? 심쿵 그 자체 아주 좋아요 다음은 닌자레 설마 은신을 썼나요? 사라졌다 하지만 닌자레온 등 등장 뿅 요어어어어 요어어어 이거는 간지가 넘쳐요! 오어 이거 닌자레온은 hablar mayday cha 오 오오오오오ction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드래곤 맨 처음에 봤었던 드래곤 레온이 좀 가장 뭔가 귀여우면서 구석하고 날 secret ну St. 에이 인사가 명사수 닌자 닌자 레온 멋있죠? 닌자 레온까지 다 통과 스킨 퀄리티 아주 높습니다 자 남은 니타 스킨이 뭔가요? 어? 판다 니타인가? 자 각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죠? 뭐 유니콘 천사 과연 두두두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누구두구 뭔가요? 어? 오 이거 귀엽네 약간 야옹 니타 예 고양이 니타 무하하 이것도 잘 어울린다 레온 심쿵 심쿵사 직전이에요 그냥 무조건 통과 껌땡이는 어떻게 됐어? 나와라, 껌땡이! 뭐야? 왜? 사이즈 안 맞어. 사이즈 안 맞는 게 더 귀여워. 그래도 니타가 좋아하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킨이 제일 맘에 드나요? 자, 다음 스토리 또 살펴봅시다. 아, 얘는 이제 팝콘 리콘은 너무 뭔가 웃겨. 얘는 무조건 맨날 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캐릭터야. 좋아! 일단 파워큐브 수분은 괜찮은데? 아! 로사스타즈! 악의 근원! 처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왔죠? 입에 너프 먹고 좀 약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엄청나 위력을 자랑하는 로사이기 때문에 좋아. 아이디어 생각났다. 일단은 숯뿌린 척하면서 숨어가지고 저 와이파이랩 걸렸을 때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니까 빨리 잡았어야지. 일로와! 잘가세요! 잡기자네, 능욕하네. 저러다 참격 한번 제대로 당겨 봐야지. 그렇지. 일로와! 로사퍼즈! 엘프리모까지 터뜨리고 가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토크타흑! 선보로! 빵빵âng! 워! 이번에는 로사와! 엘프리모와의 대결인거야? 설마? 어? 하하하하! 어! 진돌로르! 나이 글러리아! 뭐라는 거야? 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자아! 잘 봐! 나의 힘을 보여주고 났어! 엘프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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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엘! 아! 멋져요! 아파! 아.. 응 아파.. 아 약간 저게 샌드백 느낌이구나 어? 크로우 아직 살아있었네? 불사주 크로우? 저거번 시간에 등장 이후로 완전히 잊혀졌던 레온이 또 등장을 했네요 어.. 아파서 어떡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어 이거 아까 알프리모가 쳐가지고 떨어뜨렸던 선인장인데? 아아... 둘이 약간 커플이구나 너를 위해 준비를 해서 세뇨한 훌이다 어? 선인장클러브를 만들어줬어 뜨둥 자 엘프리모 특재의 선인장 주먹이거든요 아.. 어머! 허허허허 너무 멋있어! 너무 섹시해 어? 갑자기 커플은 없앤다 불사조 크로우 레온 크로우스 공격 로사의 궁극기가 있었죠 가자 로사 버치 얘네들 둘 다 전설 캐릭터인데 여기 맨날 괴롭힌만 당해 스파이크까지 당신들은 낙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엘프리모아 로사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하 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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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사